엄마와 나란히 밥을 먹고 있는 꼬물이들입니다. 해질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. 자, 엄마 옆에는 루시, 루시가 밥을 먹고 있고 그 옆에는 루이, 나메레오, 엄마가 다시 유치 바꿔서 가운데 그 옆에는 찰스, 토토 먹고 있어요. 우리 아가들 꼬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는 황소 꼬물이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 아기들 많이 컸어요.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컸어요. 자, 우리 아기들 다시 볼까요? 루시, 다음에 루이, 다음에 레옹, 엄마 덕순이 그 다음에 우리 토토, 그 다음에 우리 찰스 자, 우리 루이는 코에 뭐를 붙였을까요?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우리 아가들 엄마를 살면서 주름이 매우 예쁜 아가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